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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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유밥입니다 가공중에 알람이 떴어요 작동을 하는데 이 빨간 램프가 계속 켜서 있으면 여러분들도 당황을 할 거예요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하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치유밥입니다 배터리가 저전압이라고 이걸 알려주면 알람이 떴어요 그래서 이거 해제하는 방법과 배터리 교체하는 방법 알람이 떴을 때 이 알람을 확인하는 방법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시죠 하시죠 자 먼저 배터리를 먼저 찾아야 돼요 배터리를 배터리를 일반 건전지는 1.5V 건전지인데 저희가 기계에 사용하는 건전지는 3.6V 배터리의 2.2V 전기를 사용할 겁니다 이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할 거는 여깄네요 헐 4만 5천 9백원 이거 아닙니다 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제노에너지 라는 제품인데 SL-060F 3.6V 일단 중요한 거는 자 얘입니다 2850원 기존에 기계에 사용되는 배터리하고 똑같은 배터리입니다 요거 요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칼이 없네 칼이 이렇게 제노에너지 3.6V 제노에너지 3.6V 폴트 리튼배터리 사이즈 AA 이거를 가지고 와서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알람이 뜨게 되면 이 모니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메시지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2363 터렛 서버 유니트 배터리 로우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고 아 이게 어떤 알람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물은 요렇게 커버 열쇠 아 분전함 커버 열쇠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 배터리 주의하실 거는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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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로 길이의 전원을 끄시면 안 돼요 내가 현정화 그러면 무조건 현정화야 보시면 상부하고 그 다음에 화분에 화분에 열어서 놓으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거 배터리 로우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일자 드라이버로 살짝 돌리면서 문을 열면 이렇게 열립니다 문을 열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배터리 로우라는 말입니다 여기 배터리 로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를 그래서 전원 끄시면 안 돼요 전원을 안 끈 상태에서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말이 애기 내가 토다는 색이 전음의 배 반영이에요 배신 배 반영 배신 무슨 만들지 그랬어?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새로 준비한 걸 다시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끄고 닫고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을 닫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배터리 교체는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오프 시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다시 전원을 눌러서 껐다가 하나 둘 셋 다시 켜고 다시 전원을 눌러서 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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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밧데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가공중에 부딪친다거나 아니면 소재가 탈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알람이 발생하는 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밧데리가 저전압 이라든가 아니면 기계적인 상황 때문에 알람이 뜨는 거는 그때그때를 조치를 하시면 돼요 기계를 구입할 때 지그 때는 책자들이나 아니면 AS센터에 전화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밥이었습니다 일단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영어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책자를 뒤져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1600 4522로 전화하면 아가씨가 굉장히 친절하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접수를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기술자분이 전화를 해주세요 간단하게 조치가 될 내용들은 전화상으로도 조치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심각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AS기사님을 파견을 해 주십니다 다행히 이번 알람은 유선상으로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r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